2024년 12월 21일 시작하는 드라마, 체크인 한양에서 호흡을 맞추는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김지은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5위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. 최고 시청률 4.1%,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1,900,000시간, 4위 엄마 친구 아들 8.5%, 넷플릭스 3억 4,020만시간, 3위 검은 태양 9.8%, 2위 어게인 마이 라이프 12%, 1위 천원짜리 변호사 15.2%입니다. 다음은 배인혁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6위 XX 최고 시청률 2.2%, 5위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.5%, 4위 치어럽 3.2%, 3위간 떨어지는 동거 5.3%, 2위 열려박시 계약 결혼변 9.6%, 1위 외 오수재인가 10.7%입니다. 배인혁 배우와 김지은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 7위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10위ella 홍보 6.2? 72무 7시?